다행히 다녀왔습니다 긴장된다 어떡하지 말이야 나 죽었을래 이런거 다 치워놔야 되나? 이거를 뭔지 뭔지 못 맞고는 안해도 되나? 이쪽이 조금 더 비싸겠지? 비싼 것만 보여줘야지 됐다 됐다 연기가 안 나와지 아, 밖에 놀아 놔야겠다 자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거야 요 집사람들이 놀랄 수 있으니까 쏘놔야 되겠다 벌레 분들 뭐였지? 영탄 태우고 있습니다 영탄 태우고 있습니다 호셋 자, 이거로 조합 슈일 조합 요것 비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